정말 놀아있으면 항상 댄스 냄새가 나요 아 저도요 아 오늘 슬픈데 슬픈 일이나 할까? 그러니까요 저희 저희 집에 닭장이 있습니다 아 닭장이 있어요? 네 저희 집 창고에 옛날에 500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몇 마리밖에 없어요 항상 저는 유정란을 먹고 살았는데 유정란이 포카포카해서 낳은 달걀입니다 그냥 포카포카 수컷의 정자와 만나서 생명이 들어간 달걀 저 항상 이 달걀을 먹고 살았어요 사람을 먹고 살았어요 생명력이 엄청나시겠네 형 그러면 천 년 사시겠어요? 어느 날 쪽제비가 와서 많이 먹었더라구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를 비싸게 사서 저희 집으로 데려가는데 데려가서 키우는데 너무 멋있나게 사서 결국에 사람처럼 사요 한 명은 암컷은 감이고 수컷은 마석이 근데 막 컸는데 서로 교미를 해야 되는 대도둑이 잡아가가지고 아 마석이를 네 이제 감이 혼자 남았는데 감이가 이제 어디서 실수를 하고 왔나봐요 그래서 애기가 생겼는데 대도둑이 대도둑이 어떤 대도둑이 진짜 맘에 안팁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마석이하고 감이 있으세요 네 지금 세븐티비는 말에 봄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이 형 마석이하고 감이 벌써 2년 전이에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시나요? 감이하고 봐주지? 수영이 형 수영이 형 수영이 형 아니 왜 생당을 보내 아니 왜 옷을 안 입혀 아 우주가 성민이는 아주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그거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우주라고 몰티즈 종이 하나 있는데 원래 새끼 때는 이 정도 이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좀 컸어요 많이 컸죠 근데 주인을 좀 생각을 안 해주는 약간 그런 서운하겠네 저는 개한테 손을 한게 처음이었어요 하하하하 계속 계속 오늘 제가 가족을 쳤는데 장난으로 제가 네딱 뺐다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근데 개가 저를 으악! 아주 본 거예요 아 진짜?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개할 때부터 개 갑자기 눈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개한테 약간 안 돼! 이렇게 손 냈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눈치를 보면서 막 주인이 무서워하는 저만 무서워요 저희 집 가족은 다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 가족은 지금 오면 어 우주 왔어! 우주야! 이렇게 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면 어 우주야 왔어? 어 우주야 왔어? 우주가 저를 매우 무서워가지고 우주야 저 사람들이 방송 우주야 세븐틴TV 방송 보고 있으면 얘기 좀 해줘 저희 연습실에 옛날에 티니라는 목명이 있었어요 세븐틴이 아시죠? 티니 시즌1 때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아빠처럼 따르더라고요 그 아이가 좋아하던 기향이 있었어요 강아지 입이 이렇지 않습니까?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잡고 입에 딱 바람을 불어줬죠 이러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아 제가 티니였으면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혹시 세원의 티니 아니 좀 모르겠어요 보고 있으면 방송 보고 있으면 연락해라 인마 네 다 같이 먹자 대박 뒷말고 오와 드라이 주사 드라이 수정 톡 에블린 톡 크나운 톡 베이빈 톡 톡 엠이빈 톡 어 어떤 거예요? 여러분 제가 현인데 얘가 현 같죠? 서운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엎드려 뻗쳐